안녕하세요. 오늘은 빅톤의 허찬에서 배우 허찬으로 돌아오게 된 찬입니다. 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는데요. 항상 뭔가 저희 뮤비와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또 뭔가 너무 새로운 느낌이고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? 오 오케이. 파이팅. 아 근데 밖에 너무 너무 습하다. 역시 여름의 단점은 밖을 나가면 물속에 빠진 것 같아요. 네 제가 굉장히 여름에 우기력한 타입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팬분들도 굉장히 아시기 때문에 여름은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. 진짜 힘든 계절. 반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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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배우가 안심이라는 음식이 참기때문에 넣은 양념장. 반영합니다. Karim 성지인 치킥을 먼저 올리는 양념장. 본인들 경기하실 때 지금 첫 씬 이제 끝났는데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네요. 너무 재밌어요. 뭔가 그런 우리 뮤비 찍을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군무신도 없고 약간 표현하는 게 다르다 좀 어색하긴 한데 괜찮네요. 재밌어요. 아 이런 느낌인데? 괜찮네. 좋은데? 근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거 같아요. 오늘의 주인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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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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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신회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굉장히 더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작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도 약간 이런 거 하나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다 베니스에서 배에 배 같지 않아요?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? 이렇게? 어 맞아 오 괜찮다 아이고 이번 신을 찍기 위한 준비물인데요 지금 제가 세탁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 길에 문득 우산을 두고 간 그녀가 생각이 나서 이거를 두고 제가 우산을 갖고 나갈 겁니다 이제 그 신을 찍을 건데요 이걸 원테이크에 진행하니까 긴장되네요 긴장.. 긴장되네요? 하늘에 함께 하실래요? 34m 30m from 30m 30m 50m 50km 덮고 왔으니까 오 괜찮은데? 제가 폭우 속을 뚫고 여자 주인공을 만나러 온 상황이라서 제가 젖은 머리로 변신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첫 앨범인거죠? 첫 앨범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나중에 라디오가 있으면 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거 해드려면 되겠어요 너무 잘생기셨는데 옆에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구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기다리는 이미지인데요 전화해보셔도 되고 핸드폰 하나만 추가드려라 이거 어디있지? 이거 어디있지? 아무것도 없을까? 열심히 해드리네 어 네 좋다 열심히 해드리네 열심히 해드리네 수고한 연기들에 다 미소지게 돼 너도 그럴까 너발랜 될까 우리의 어떤 그 밤을 기억할까 우리의 어떤 그 밤을 기억할까 우리의 어떤 그 밤을 기억할까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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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그리고 또 뮤비까지 너무나 기대되는 곡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는 아티스트니까요.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밍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